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들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로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 기자입니다. 제가 금요일 브리핑 해드릴 종목은요. 대한전선 종목인데요. 대한전선 종목 브리핑 해드리기 전에 앞서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해주실 게 뭐가 있으시죠? 저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와 더 많은 정보와 이슈가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고 정보하러 오고 시간 날 때마다 라이브 방송까지도 꾸준하게 진행하면서 우리 주주분들과 소통까지도 하고 있는 저 박 기자 화이팅 한번 해보라고 응원의 댓글 박 기자 화이팅 더 많은 정보 알려달라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럼 금요일도 대한전선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계속 하락세가 나와주면서 우리 주주분들이 제 라이브 방송에서 들어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들이 다 뭐였냐면 박 기자님 지금 여기 찍고 결국에는 16,000원대까지 찍고 다시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들 많이 하시던데요.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릴 건 앞으로 더 하락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 그냥 첫 번째로 나누자면 호재가 있어야지만 주가가 오르고 악재가 있어야지만 주가가 내리는 건 당연지사 한 일인데 지금 악재가 나왔나요? 뭐 지금 LS전선과 기술 유출 혐의에 대해서 기사 나온 거 그건 절대 악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기사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주주님들. 기술 탈취 의혹. 자 의혹이라는 뜻이 뭐예요? 의심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진짜 기술 탈취를 했다라는 뜻이 의혹인가요? 아니죠 주주님들. 자 대안전선 피해자로 전환 대안전선 자체 기술력. 자 보세요 주주님들. 이 의혹 다 빼고 여기에 나오는 대안전선 피해자로 전환. 이 글만 보면 사실상 대안전선이 진짜 피해자예요. 진짜 기술 탈취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주님들. 자 보세요. 여기에 일단 대안전선 자체 기술력이라고 이 대안전선 측에서 말을 했죠. 그리고 다시 좀 보자면 자 국내 전력 케이블 1위 2위 업체인 LS전선과 대안전선의 기술 유출 의혹. 여기도 나오죠. 의혹 관련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자 경찰이 대안전선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해자로 전환을 하고 본사를 압수수색했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을 했다. 이 기사 보고 나서 제가 말도 안 나오는데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우리 주주님들 이거에 대해서만 꽂혀가지고 우리 주주님들께서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지금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경찰이 얘기했다는데 라고들 하시던데 밑에 내용 한번 볼게요. 자 LS전선 측은 사건의 핵심은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제조 설비 도면과 레이아웃 등을 탈취했는지 여부라며 수십 킬로미터 수천 톤에 달하는 케이블을 제조하고 운반하는 기술 측 설비 및 공장의 배치가 이 해저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주장을 했다. 자 앞서 산업기술 안보수사세는 가운 건축이 2008년부터 2023년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공장 1사동 1동부터 4동까지의 건축 설계를 전담하면서 얻은 정보를 대한전선에 유출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바가 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만에 하나 이 대한전선이 주주님 진짜로 기술 유출 혐의에 대해서 의혹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럼 가운 건축 압수수색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이 기사가 애초에 맨 처음에 나왔던 게 지금 벌써 한두 달째예요. 그 한두 달 동안 아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대한전선 마저도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 아닐까요? 내지는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나온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한전선이 기술 유출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들어간다라고 앞에 밑받침될 수 있는 말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주님들 그쵸? 자 그리고 이번 LS전선 입장은 대한전선이 피의자로 전환된 뒤 나온 LS전선의 첫 번째 공식 입장이기도 하다. LS전선 측은 대한전선이 가운 건축에 먼저 연락해서 수차례 설계를 요청을 했고 계약금액이 LS전선의 두 배가 넘는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증거 있나요? 물증 있나요? 오로지 들은 얘기. 안 들었어도 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들은 얘기 아니에요? 주주님들? 이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내외에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 다 당연한 말이죠. 당연하죠 주주님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LS전선의 이 같은 발언은 대한전선 측이 일부로 LS전선 기술을 빼내기 위해 가운 건축 측에 먼저 연락을 해서 고가의 비용을 지급을 하고 LS전선에 제공한 것과 비슷한 설계를 요청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의미로 읽힐 뿐이잖아요. 실제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압수수색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알 일이지만 아니잖아요 아직. 그쵸? 자 이에 대해서 대한전선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우리 기술이다 우리 자체 기술력으로 공장을 건설을 했고 기술을 탈취한 바가 없다. 과도한 여론전을 자제하라고 반박했다. 정말 만회하나 주주님들 대한전선이 실제로 그 혐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찔리는 부분이 있거나 실제로 기술 유술한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찔려서라도 어떻게 기술 탈취한 적 없다. 우리 기술이다. 과도한 여론전 자제해라. 어떻게 이렇게 반박을 하나요? 바로 숙이고 들어가야죠. 내지는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 닫고 있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지금 그런 적이 없다. 우리 자체 기술력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전선은 또 뭐라 그랬어요? 해적 케이블 공장은 생산캡박 공장 부재의 형태 및 크기, 부도 위치 등을 고려해서 레이아웃을 결정하게 된다라며 레이아웃은 핵심 기술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운 건축은 공장 건물의 공간을 설계하는 업체이며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을 했고 해적 케이블 공장 설비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제작 및 설치했다는 설명이다. 자 대한전선은 이번 LS전선의 입장을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이 LS전선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대한전선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 주주님들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알아온 정보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담기가 좀 욕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 연락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대한전선 주주분들만 연락을 좀 주세요. 010-919-8706번째 개인 번호고요. 자 금일 대한전선 혐의 없다 라는 의미로 무혐의 이 세 글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가 이 정보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연락 주시는 분들 포트폴리오도 보내드릴게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포트폴리오도 보내드릴 거고 이 포트폴리오에는 일단 1차 목표가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가져온 정보로서의 앞으로 주가 전망 예측해놓은 부분 기재를 해놨고 제가 가져온 정보들 기재해놨습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 계신다고 한다면 이 포트폴리오 하나만 가져가신다라고 하셔도 이 대한전선 완전한 수익 매도까지는 엄청 큰 도움되실 거라 저는 자부하니까요. 무조건적으로 무혐의라고 남겨주시고 정보 알아가지고 포트폴리오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919-8706번입니다. 주주님들 자 기세를 보여드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주님들 이거 다 물증 없이 심증으로 이뤄진 수사예요. 애초에 시작도 심증으로 시작을 했고요. 압수수색 또한 가온 건축을 조사를 하면서 나온 내용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의혹 때문에 근데 솔직히 저는 이 압수수색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당당하니까 이 대한전선이 그렇게 당당하니까 사실상 이 압수수색까지도 진행을 하면서 의혹에 대해서 잠재워야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압수수색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주주님들께서도 제가 라이브 방송 진행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애초에 라이브 자체는 제가 대한전선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 다 싹 다 주주님들께서 저랑 소통하시려고 들어오는 이유도 있겠지만 보통 대부분 각자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내지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계속 들고 가도 될지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들어오신 주주분들이 다 과반수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들 이 종목 들고 가도 되나요? 되나요? 이 종목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대한전선 자체는 일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서 사실상 불안함을 좀 감소시키려고 들어오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거에 빗대서 또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기사 한 번 또 보여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대한전선 자항형 해적 케이블 포설선 취향했다. 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해상폭력단지 구축 필수 설비인 해적 케이블의 설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국내 기업의 지항형 포설선이 24일 아산 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에서 취향식을 갖고 본격 운항을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이호연 에너지정책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전선이 자항형 포설선 팔로스호에 취향식을 개최했다. 라고 밝혔다. 지항형 포설선은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박이다. 기존 국내 해적 케이블 포설선은 바지선 형태로 예인선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지항형 포설선은 바지선 형태의 포설선에 비해 작업 속도가 약 몇 배요? 4배 빠르다. 하루에 13km 해적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어서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해적 송전설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해상풍력 보급도 확대가 되고 해적 송전선으로 구축 또한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대한전선 자체만으로 주주님들 호재이자 기업 자체만의 성장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뚜렷해지겠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대한전선의 주가 어떻게 될까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것 또한 대한전선이 오를 수 있는 힘, 상승할 수 있는 힘, 상승 가능한 힘과 재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산업부 측은 해상풍력의 전 세계적 확대에 따라서 해적 케이블이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전력산업계의 해외 진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국 원자들 시장조사업체 CRU에 따르면 해적 케이블 공장은 2022년 49억 달러, 약 6조 8천억 원에서 2029년 약 217억 달러, 약 30조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리고 나서 이날 취향식에서는 이호연 실장은 해적 케이블 시장을 우리 업계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석풍력 업계, 케이블 업계는 물론 조선업계도 포함해 케이블 개발, 제작, 설치, 포설선, 건조, 운영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서해안 초고압 증류 송전에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트랙 레코드 확보 기회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거예요. 이거 혹시 대한전선에 미치는 악재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주가가 지춤하고 있죠. 근데 우리 주주님들 이것만 보실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주가가 떨어지거나 이런 호재거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거나 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주님들께 제가 모두보호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거래량과 매매동향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외인들은 계속 쓸어 담고 있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이 외인들이 바보라서 지금 이 대한전선의 물량을 담아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관들 또한 지금 들어오고 있죠. 뭐 이때 들어왔고 이때 물량 좀 나갔지만 최근 물량들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담고 있잖아요. 주주님들. 그리고 다시 금융투자도 계속 담고 있고. 절대적으로 이 외인과 기관 금융투자가 바보라서 이 떨어지는 대한전선을 매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래량 또한 보자면 사실상 이때는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최고점을 찍었던 2022년 6월 7일 44,500원대 이 매수세보다 오히려 이때 매수세가 훨씬 강하게 들어왔다. 근데 이 매수물량에 비해서 나간 매도 물량은 현저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 빗대서 매매동향을 봤을 때도 외인들은 계속 담고 있다. 기관도 금융도 계속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때처럼 최저점 찍을 일 절대 없다라고 보고 배당락 권리락 나오고 유상증자 나오고 지금 여기까지 구리값 인상으로 인해서 좀 상승을 했다가 여기서 주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압수세건에 대해서 완전히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다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결코 이 자리는 추후에 봤을 때 바닷구간이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대한전선 자체는 주주님들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대한전선 자체는요. 단기적이나 단타적으로 보는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나는 이 틈에 대해서 나 이 틈에서 그래 난 약 수익이라도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후속주 준비했습니다. 보유기간은 2주 정도고요. 목표 수익률은 15%에서 20% 정도 바라보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총 2개의 종목 추천을 드릴 거고 비만치료제 관련주 종목 1개 그리고 제가 따로 선별한 종목인데 제가 원전주 관련해서 정보 알아다니러 탐방 다니면서 이제 가져온 정보로 제가 선별한 종목 해서 총 2개 추천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 2월급 만들기죠. 1개월에 4종목에서 5종목 추천해드릴 예정이고 목표 수익률은 30%에서 40%까지도 바라보고 들어가는 종목들입니다. 단기 종목 1종목 3일에서 5일 정도 바라볼 예정이고 그 외의 종목은 3종목에서 4종목 정도 정확히 한 열흘에서 14일 정도 바라보고 진입하는 종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난이 잡아보고 싶다, 종목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금일 무혐의 남겨주시면서 옆에 후속주 내지는 월급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것까지도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010-919-8706번 제 개인 번호로 무혐의하고 후속주나 월급 남겨주시면 되고 자, 소통방입니다. 제가 계속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무료 종목도 추천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건 대응 어려우신 종목들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응 방법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라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영상 촬영하거나 아니면 외부 미팅, 다닐 때 말고 남는 시간, 남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쁘시거나 제가 밤에 라이브를 진행하는 것 같은 경우는 주무시느라 못 들어오신 주주분들 되게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통방을 하나 개설을 했는데 이거는 주주님들과 같이 채팅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으로 제가 개설을 했습니다. 애초에 원래 있던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공지식으로 좀 남겨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것도 바로바로 못 물어보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주주분들 좀 계셔서 개설을 한 거니까 저랑 실시간으로 난 대응 어려운 정보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소통방까지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 하나 더 의미를 더 보자면 주주님들끼리도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자 얻어가신 정보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이렇게 소통방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장 원하시면 소통방 입장이라고 문자 주실 때 같이 남겨주시면 링크까지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님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항상 영상 마치면서 우리 주주님들께 드리는 말이 있는데 어떤 거죠? 주주님들 저는 항상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서 우리 주주님들께 보다 나은 정보 빠른 정보 전달드리는 저 박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저한테 1차적으로 해주실 게 뭐가 있으시죠? 저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와 더 많은 정보와 이슈가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고 정보하러 오고 시간 날 때마다 라이브까지도 진행하면서 우리 주주님들과 소통 이어가고 있는 저 박기자 자 화이팅 한번 해보라고 응원의 댓글 박기자 화이팅 내지는 이 대한전선 무혐의다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댓글로 오늘 무혐의 한 번 도배 한 번 가시죠 주주님들 아시겠죠? 자 금일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덥고 장마철이다 보니까 많이 습합니다. 우리 주주분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외출하실 때 우산 필수로 챙기셔서 나가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로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